저 기록 깨야될 게 있습니다 사망 깨야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분께 제니스 키보드를 드립니다 정연아 네? 뭐하냐? 유튜브 보고 있어요 누구 유튜브? 당연히 형버져 확실하냐? 네 뭐 보고 있어? 성진국이요 성진국? 네 네 멘트 재밌더라 정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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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여아 정연아 는 정연아 정연아 여러분 하 아 아 아 제발 아 제발 판맹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씹혔어 개비 아 c 야 새도 지우고 아직 안되겠다 계속 긴장돼선 못하겠다 게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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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여기 부딪치고. 역시 부시사기요. 부시사기요.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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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바로 부시사기여! 감사합니다 새키여! 지린다 근데 오늘 제가 2렙이랑 4렙 진짜 안전빵으로 달렸다 근데 1렙에 다 개질이었죠 16.41 16.41 역시 부시사기여! 와 근데 1렙 진짜 잘 달렸다 2렙이랑 3렙은 안전하게 중간으로 갔어요 그냥 불안해가지고 1렙는데도 깼네 이거 전부다 2렙 3렙도 오른쪽으로 지름길 다 갔으면은 15초 무조건 나오겠네 맞어 15초 무조건 나오겠다 아 1등 깼다 잘했다잉! 역시 부시사기여! 부시사기여! 이렇게 잘 끌었다 여러분이 좀 불안했죠? 부딪힐까봐 아 마지막에 좀 불안했다 진짜 부서 끝났어요 부딪힐까봐 부수도 안 끊었으면 16점 1이나 2까지도 줄일 수 있었을거에요 쭉 끌면서 내다이 1 2